고나야 고나 잘자고 있었어 아이고 머리 박잖아 아빠가 너 엄마가 선물 줬어? 짜잔 헤어밴드 자 우리 고나 헤어밴드 착용하자 고나 이리 와봐 이거 한번 착용해보자 옳지 여기 귀 하나 꺼내봐 여기 귀 옳지 귀 하나 꺼내고 여기 반대쪽 귀도 하나 꺼내고 옳지 여기 봐봐 이지 고나 아빠 봐봐 아하하하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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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 짜란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어이구 아이고 좋아 어? 고나야 기분 좋아? 세수할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하고 하면 머리가 안 젖는데요 그리고 땀이 안 난데요 아이고 자 고나 아빠 손 손 어? 기분 상한건가? ㅋㅋㅋㅋ 신경 안 세요? 이게 머리 안 걸리적 거리냐? 그래? 괜찮아? 알았어 아이고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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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랑 함께 오늘 풀지말고 오늘 하루종일 이거 메고 있어야 돼 안녕 그러면 고나 인사하자 그럼 안녕 다음주에 봐요 안녕 이리와 같이가 조금만 먹어 아휴 왜 개밥을 먹냐 근데 야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충격 고백 하나 하고 싶은게 있는데 우리 고니가 수탉인거 같아요 수탉인거 같아요 여러분 닭볕을 야 고니야 안고신 줄 알았는데 닭볕을 이리 나왔어요 고나야 아이 불편해 불편해 아휴 그럼 목뒤로 하고 다녀 하하 저 별로 안좋아하네 고나야 고나야 너 동생이 밥먹는데 토끼도 왔네 쿠키도 많이 먹어라 얘네 맨날 개밥먹고 그래 고나야 니 동생들이 니거 다 먹는다 괜찮냐 너 이거 밥주고 안줄거야 고나 너 빨리 먹어 신경 안써 알았어 꼬맹이들이 오면 엄청 승질내는데 여기 토끼랑 오글개가 먹으면 가만히 있네요 맛있냐 에헤